안녕하세요. 너무 사포로에 살고 있는 헬보입니다. 오늘은 6월 14일 금요일인데요. 금 토 일 해서 3일간 나카지마 공원에서 마취리가 열립니다.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. 한번 같이 가실까요? 샬레츠고! 샬레츠와 강의의 너무 맛있어 맛있어? 정말 부드러워요 . . tragedyEh müsiness. . . bisognava한. . . 고춧가루 고춧가루 튀김 음절미 맛이다 리액션 너무 맛있어요 으응 안돼 내꺼야 치유 2t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감사합니다. 뜨거워요. 맛있어? 그때들 통장 맛있는 음식을器 decirte. 그리고,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vegetal이ulsIFIED.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, 하지만,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먹고 있는 음식을 냅니다. 기대도 먹어 보는 음식을 먹기 위해 이곳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주 피해 났습니다. 이 음식이 덕분에 미니냐를 먹기 때문에, 이 음식은 시간에 상담을 내고 생각됩니다. 이 음식은 상황에 정리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, 이쁜게 일어나면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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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맛있어? 내꺼이리 오네가 해시마 맛있어? 별로야? 맛있어 사장ㅋㅋㅋㅋ 이번엔 내꺼이든 밥 먹는데 헤헤 그럼 이걸로 어땠어요?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재밌었고 좋았어 좋았어? 마취리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바이 해봐 그렇다면 바이바이